동무들, 우리 민족의 최대의 동전을 맞이해서 오늘의 춤을결을 펼치 가서 춤을결이야 걸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헛수작 부리지 말고 쏙바르치라 수작 부렸다 걸리면 단칼해 내가 결코 외로워서 이런 건 아니야 웬만큼 외로워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뿐이 아니야 헐 음악 틀라 음악 틀라 야, 너 왜 탄다 동무야 동무냐 동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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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무? 동무 말씀이 너무 지나치지 않소 개수작 부리지 말고 나가라 니 동무하는 동무가 이거 동무 미쳐 동무 동무 이걸로 얻어맞고 웃는 동무는 처음 봤어 웃어버려 아니 이렇게 꽃처럼 커온 동무가 했었군요 동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어떻게 무산역에서 만날까요? 몰라요 근데 몇 시에 만날까요? 8시? 복이요 그렇습니다 개수작 부리지 말라 이거 뭐하는거가 동무한테 나왔네 동무는 이미 공은 남성생의 얼굴을 모독하는거야 너야말로 반동 중의 반동이야 야 소리를 지우지 말라 우리 집앞에서 부어버리라 아니 이 춤이 진짜 무대에서 추는 춤이에요? 왜 아니 이렇게 이렇게 뒤로 하는게 오는거에요 아니 근데 이게 잘 안맞아서 그러지 이게 진짜 보면 깨끗깨끗깨끗하는거에요 아니 근데 아까 진홍양이 저한테 했던거 진짜 그렇게 하는거에요? 아 그렇게는 안하는거에요 그래 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무리 뻥치지마 나한테 어떻게 했어요 나 요네임인데 나름 뻥치지덩한데 어떻게 했다고 할까? 응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